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고급 필터 문제입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거설을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조건은 A33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함수를 사용합니다. 조건이라고 필드명을 입력할까요? 두가지 조건이 있는데 둘다 만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드라고 입력하시고 학번이 2020으로 시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수로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학번의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하셔야 되겠죠. A3에 가서 심표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2020과 같습니까? 문자니까 문자 처리해서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학년이 2학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D3을 선택하고 2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또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조건은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추출할 필드는 성명과 학년과 학번이네요. 성명 먼저 컨트롤 C 눌러서 A36에 컨트롤 V 그 다음 학번과 학년 컨트롤 C 눌러서 성명, 학번, 학년 이렇게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해 주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정열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G3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A33부터 A34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36부터 C36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인데요. A3부터 G30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행의 번호가 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함수를 통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할 수 있는데요. MOD는 나머지를 구합니다. ROW는 행의 위치값을 구합니다. A3 쓸, 현재 작업한 첫 번째 데이터 A3을 클릭하되 F4, F4 눌러서 A열의 3행에 가서 행의 번호를 추출한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홀수라는 것은 나머지가 1을 얘기합니다. 나머지가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기울인꼴,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합니다.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F32부터 H32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그 다음 보호 탭에 가셔서 잠금과 숨김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검토에 가셔서 시트 보호를 클릭하셔서요. 기본 쪽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내용과 문제 제시된 옵션을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보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하시고요. 100% 하신 다음에 위쪽에 경계라인을 B, E, 셀로 드래그하시고 E, 행으로 조절하시고요. 왼쪽에 경계라인을 B, 열로 조절합니다. 따로 뭐 페이지 구분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위쪽과 E, 행과 B, 열로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순위별, 그 다음에 코스 구분별 기록을 이용해서요. 순위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첫 번째 B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스몰함수 사용합니다. if 조건에 만족하는가 하프 코스에 가서 코스 구분에 가서 코스 데이터 전부 다 선택하시고 F4 그 조건이 같습니까? 바로 위쪽에 있는 B2와 같습니까? C2와 같습니까? F4, F4 눌러서 이 행만 고정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기록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예요. 기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으시고요. 신표 그 다음 1등, 2등, 3등은요. A3, B, A4, A5, AU F4, F4, F4 눌러서 A10만 고정해 주시고요.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로 복사 그 다음 오른쪽으로 복사하셔서요. 코스별 1등, 2등, 3등에 해당한 기록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라톤 완주자 인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를 구하는데 SUM과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SUM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는데 IF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코스 구분별, 코스 데이터 범위 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데이터가 하프 코스와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는데 GEH입니다. F4, F4 눌러서 이 행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가로로 묶어서 첫 번째 조건을 처리하시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요. 기록이 기록 이내 완주한 코스 구분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기록은 F3보다 F3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조건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기록을 내 기록이 기록에 가서요. F4 눌러서요. 그 값이요. 작거나 같다. 바로 왼쪽에 있는 값보다 사실 이 데이터가 조금 가려져 있어서 화면에 가려져 있어서 수식을 아래로 복사할 건데 F3, F4이니까 F10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시고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개수를 구할 거니까 1, 그렇지 않으면 0, 0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배열 수식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지시는데 잠시 잠깐 볼게요. 우선 코스별 데이터가 하프 코스와 같습니까? 두 번째 기록의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 값이요. F3에 있는 값이 그 기록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표 1을 참조하여 표 3의 기록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내에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3번 문제는 표 1의 학번과 그 다음 표 2의 학과 코드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학과를 그럼 학번에서 학번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가지고 추출하시면 되겠네요. 는 하시고요. 미드함수 입력합니다. 가서 학번에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아래 표에 가서 수직으로 작성되어 있는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는 VLOOKUP 입력합니다. 그 다음 신표 참조할 표는 고정돼야 되니까 F4 절대 참조 첫 번째에서 찾고 두 번째에서 가져오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인데요. 학점 인정을 먼저 구하시는 거네요. H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학점 인정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공백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IF 뭐 이거나 OR 함수 IS BLANK 중간고사 점수가 중간고사 점수가 공백입니까? 신표 IS BLANK 기말고사 점수가 공백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공백이거나 신표 출석 점수가 10 미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 점수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F3을 선택하시고요. 10 미만이니까 작다 10이라고만 넣으시면 돼요.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F A I L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신표 PASS 입력하시고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함수 작성하기 위해서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 Public Function FN 총점 입력받는 값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를 입력받습니다. 만약에 출석 점수가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중간고사 곱하기 FN 총점은 중간고사 곱하기 0.4 도하기 기말고사 곱하기 0.4 도하기 출석 점수로 계산하라고 되어있구요. 그렇지 않다면 FN 총점은 0으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구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N 총점을 선택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점수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계산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작업 문제 보겠습니다. 심표로 구분되어 있는 CSV 데이터를 가져다가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있구요.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B4부터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B4셀을 선택하시구요. 삽입에 가시면 피버테이블을 누르십니다. 그 다음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실 거구요. 이 데이터를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해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옵션을 선택하고 연결 선택 더 찾아보기 C드라이브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데이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가셔서 연월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열기 한 번 누르시구요. 그 다음 내 데이터에 머리끌을 표시하겠다라는 옵션도 선택하시고 구분기호로 분리된 다음 누르시구요. 신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구요. 가져오지 않을 거 첫 번째 아이디 없어요. 가져오지 않아요. 사원번호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부서는 안 가져오네요. 안 가져오는 게 너무 많네요. 휴가 시작일도 안 가져옵니다. 네 그 다음 연월차가 맞는데 내용이 좀 많이 다르네요. 제가 잠시 제시된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가져올 데이터요. 기획부 부서 가져와야 돼요. 정말 다시 할게요. 잘못 봤어요. 열 건너뛸 일반 일반 다시 한번 하고요. 다시 볼게요. 부서는 가져오셔야 되구요. 부서는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출 휴가 유형이 있어야 되구요. 그러면 첫 번째 아이디는 필요하지 않는 건 맞아요. 사원번호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름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부서는 필요해요. 휴가 시작일도 필요해요. 휴가 종료일은 필요하지 않아요. 휴가 유형은 필요해요. 일수도 필요하구요. 군의 번호 필요하지 않아요. 나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필요하지 않구요. 이렇게 데이터를 필요한 거 제시된 그림 문제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구요. 이제 선택이 다 되셨다면 마침을 누르십니다. 그 다음 확인 한 번 누르시구요.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부서를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구요. 그 다음에 휴가 시작일을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구요. 휴가 유형을 부서 아래에다가 갖다 놓으시구요. 일수를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배치하신 다음에 그 다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 번 누릅니다. 아 테이블 형식이네요.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 번 눌러주시구요. 네 그 다음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휴가 시작일을 선택하시구요. 그룹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 클릭하신 다음에 월만 선택이 되어 있나 꼭 확인해 주시구요. 확인 한 번 누릅니다. 그 다음 부서별은 부분합을 표시되지 않도록 하시오. 그러면 부분합에 가서 표시 안함 부분합을 표시 안하겠습니다.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일수는 합계 일수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텍스트는 그냥 두시면 되는데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요.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현재 표시된 숫자 뒤에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을 입력하시구요. 일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완성한 피버 테이블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돼요. 부서가 맞게 나왔구요. 휴가 유형 맞구요. 시작일 그룹되어 있구요. 일수많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석작업의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구요. 분석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그 다음 데이터 탭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일단은 모든 선택 취소 성명가 학가를 기준으로 성명가 학가만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중복된 데이터가 6개가 있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 제거가 되었어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F4부터 F25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갑니다. 그 다음 셀 강조 규칙에 가셔서 중복된 값을 찾아가지고요. 서식을 연한 빨강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구요. 데이터의 필터를 클릭하신 다음 중간 고사에서요. 색 기준 필터를 이용해서 색깔이 채워진 것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중간 고사에 서식이 적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1번 차트 문제 보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가 좀 많은데 서울 강주만 두 번 표시하는 거네요. 마우소른축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구요. 서울과 광주만 표시할 거니까 부산 제거 인천 제거 대전 제거 대구 제거 합니다. 서울과 광주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문건 세로 막대형 하나는 표시기는 꺾은 선용 을 할 거니까 데이터가 추가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누르시구요. 계열 이름은 서울이구요. 값은 기존 값을 깨끗하게 지우시고 연도 별 데이터를 가져오시고 확인 다시 추가 눌러서 광주를 선택하시고 계열 값을 깨끗하게 주어서 해당된 데이터만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서울 강주 서울 강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꺾은 선용 하나는 막대형 입니다. 중간에 있는 서울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합니다. 서울에 대해서 꺾은 선용 로 표현하겠습니다. 표시기 있는 꺾은 선용 선택하시고 확인 아래쪽도 바로 할까요? 표시기 있는 꺾은 선용 강주도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기에서 차트 제목 표시할 거구요. 축 제목을 표시하는데 기본 세로를 표시하고요. 기본 가로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차트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 지역별 매출 실적 이라고 입력하시고 매출액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연도 라고 아래쪽에 입력하시구요. 매출액은 새로 쓰기가 돼야 되니까 선택하시고 축 제목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방향 세로로 바꿔주시구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의 테두리에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실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테두리에 가셔서 실선 그 다음 제목의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효과에 미리 설정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설정합니다. 새로 축의 제목에 대해서는 세로 방향 하셨구요. 범내입니다. 범내를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범내서 아래쪽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차트 영역을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그림자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를 홈에 가셔서 10으로 바꿔주시구요. 10 그 다음 차트 제목 그 다음 차트 제목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글꼴 크기를 1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5문항 다 작업을 하셨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구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범위가 H6부터 H22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항상 색깔이 있는지 보시구요. 파랑색이라고 파랑을 먼저 쓰시고 양수일 때 파랑 그러면 양수 음수 0의 값이니까 양수를 따로 표현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색깔만 넣어주시고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0.0 양수 음수 음수에 대해서는 빨간색 사용자 지정 서식은 양수 음수 0의 값으로 서식을 지정할 수 있어요. 소수 이하 한자리 그 다음 0일 때는 검정색 동그라미 미음 눌러서 한자키 검정색 동그라미를 찾기 위해서 클릭하시고 문자 문자 처리 하셔도 되구요. 생략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양수 음수 0의 값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한번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해 주시구요. 다음은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B2부터 D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서식 적용 매크로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를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요.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라고 넣을까요?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범위 한번 지정하셔서 H6부터 H21을 선택하고 셀 서식에 가셔서 일반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다시 한번 매크로 기록 중지 다음 삽입에 가셔서 단추를 선택하시구요. 위치는 F2부터 H3 영역에다가 서식 해제라고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서식 해제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해제 한번 하셔서 맞게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다음은 기타작업 3번에 첫번째 디자인모드 클릭하셔서 사원조회를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폼을 나오게 하겠습니다. 사원조회점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체 폼을 사원조회 선택하고 코드보기 유저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신 다음에 CNB 사원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소스 연결할 데이터의 위치는 A4부터 A9 영역입니다. 입력하시구요. 초기화 작업이 되셨구요. 종료가 좀 간단하니까 종료를 먼저 하겠습니다. 폼을 닫기 위해서 언노드 미 한 번 해주시구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조회하는 건데요. 기준 잠시 창을 닫아볼까요. 폼을 띄웠어요. 그 다음에 사원이름을 선택하면 첫 번째 기마늘이 네 번째 행에 있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는 첫 번째가 0이잖아요. 0에다가 4를 도하시면 되는데 다시 오셔서 조회에다가 데이터를 찾을 행의 위치는 CNB 사원에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따라서 선택한 다음에 네 번째 행에서 찾겠습니다. 지정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TXT 4번은 셀즈 I 로컴마 4번이 두 번째 열에 있네요. B 라고 넣어주시면 되구요. 4번 직급 부서명 그래서 두 번째 4번 대신에 직급 으로 수정하시구요. 직급 은 세 번째 열이구요. 부서명 은 네 번째 열의 위치만 세 번째 네 번째로 수정하시면 일단은 조회가 되시구요. 여기에 문제에서요. 사원 이름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 버튼을 클릭해도 조회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 if 만약에요 cnb 사원에서 값이 선택되지 않았어요. 공백이라면 된 우리는 어떤 내용도 조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잠시 여기를 공백 처리할 거예요. 컨트롤 역시 마찬가지로 공백 마찬가지로 사원 이름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공백 처리할 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아까 작성하셨던 내용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구요. if 구문이니까 and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실행해 보시고 또 오류가 있나 볼게요. 사원 조회 누르시구요. 사원 이름을 하나 선택하고 조회하면 나와요. 종료 한번 눌러보시구요. 만약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조회하면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는가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